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 강사 고영준 이칸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이죠. 오다시티 총 1강부터 4강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3강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3강 오다시티의 이해 이 앞선 1강과 2강에서는 내 컴퓨터의 오다시티를 다운받아서 인스톨 까는 방법 그리고 오다시티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모습들 그리고 기본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주된 부분 중에 하나죠. 녹음하는 방법 녹음해서 저장하기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하기 잘라내기 자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메뉴 바나 아니면 단축키 등을 활용해서 편집에 유용한 그러한 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요. 오디오 파일의 효과를 주는 것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리고 볼륨 증폭하기 속도 변경하기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의 음원 소스 하나의 트랙만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두 가지 트랙 두 개 이상의 트랙 다중 트랙이라고 할 수 있죠. 세 개 네 개까지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편집에 대한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강까지 함께 진행을 하시면 2강과 더불어서 오다시티 편집과 관련된 전체 부분을 완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다시티를 실행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이 있죠. 1강 때 저희가 다운받았던 그래서 인스톨했던 아이콘입니다. 네 실행 파일로 저희가 1강 때 녹음했던 그리고 2강 때 편집 실습용으로 활용했던 오다시티 실습 파일을 왼쪽 클릭 후에 그대로 창 안으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빠르게 불러와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2강에서는 블록 설정 후 복사하고 붙이기 잘란해서 붙이기 등을 했었고요. 네 이번 시간은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효과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페이드 인은 페이드 아웃은 일상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음악 소리나 목소리 어떠한 음원이 점점점점 커지고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저희가 기존의 지상파 나리오를 들을 때도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대부분은 갑자기 크게 빵 나오는 게 아니고 페이드 인 점점점점 작은 소리에서 커졌다가 음악이 끝날 때도 뚝 끊기는 음악도 물론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점점점점점 소리가 작은 경우 특히 DJ가 멘트만 하는 게 아니고 배경음악을 깔 때는 보통은 다 이렇게 페이드 인 소리가 커졌다가 페이드 아웃 소리가 작아지는 형태로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블록 설정을 하시고요. 네 블록 설정은 왼쪽 마우스 클릭 후에 드래그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효과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페이드 인, 페이드 인을 클릭하는 순간 여기 변화하는 모습을 보세요. 페이드 인, 네 보셨죠? 점점 소리가 커지죠? 들어보겠습니다. 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점점점 커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보시면서 점점점점 그 계절의 변함을 눈치챘다는 것에 가끔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드 아웃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부분 네 효과 페이드 아웃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셔도 돼요. 점점점점 소리가 페이드 아웃 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페이드 인은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페이드 아웃은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눈태둘리기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물론 저희가 DJ 멘트 사람 목소리에서도 점점점 커지거나 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음원, 음악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특히 녹음할 때 음악을 틀면서 생방송처럼 배경음악을 깔고 배경음악을 깐 채 멘트를 하는 형태도 있지만 목소리만 쭉 녹음을 따고 나중에 오다시티에서 배경음악을 불러온 뒤에 음원 파일을 불러온 뒤에 편집을 한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프닝 멘트 음악을 깔고 싶은 부분이 한 1분 정도다 인데 보통 음원은 4분, 5분짜리가 많잖아요. 이 음악을 다 쓸 수가 없으니 음원 5분짜리 중에서 1분 정도 앞부분만 자르고 뒤에 4분은 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분 정도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죠. 이런 때 갑자기 끊기지 않게 뒷부분에 페이드아웃 효과를 준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작아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드인에 대해서 함께 보셨고요. 이어지는 효과는 그 녹음을 했을 때 일정한 부분들의 소리가 작거나 했을 경우에 소리를 증포 소리를 좀 더 볼륨을 높이거나 아니면 너무 일정한 부분이 소리가 크게 됐을 때 볼륨을 줄이는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소리를 좀 더 증포 소리를 더 높이고 싶다 했을 경우에 역시 블럭 설정을 한 후에 효과로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증폭이 있습니다. 증폭을 클릭하신 뒤 보시면 이 발을 오른쪽으로 올리면 숫자가 점점 커져요. 왼쪽으로 내리면 숫자가 적어지죠. 오른쪽으로 올리면 볼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고요. 내리면 볼륨이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저는 볼륨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나는 볼륨을 높이겠다. 확인을 누르면 볼륨이 커지겠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소리 커졌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변화된 소리가 더 커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제야 그 계절에 네, 소리 커졌죠. 네, 플레이는 위에 이처럼 계절은 재생 버튼도 재생 버튼도 가능하지만 스페이스바로 하면 더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네,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리가 내 의도대로 내 발음대로 커지긴 했으나 이쪽을 보시면 이처럼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볼륨이 노란색, 빨간색까지 나오죠. 설명드릴 때 적당한 녹음 크기는 일반적으로 12dB 여기 12 정도가 적당한 음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커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처럼 이처럼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노란색, 빨간색까지 나오면 그게 에러, 경고등 표시예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가 돈탁해지거나 이 오다시트 프로그램 자체가 소리가 너무 커지면 강제로 소리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일그러진다고 하죠. 그런 소리가 됩니다. 때문에 볼륨을 높이더라도 너무 크지 않게 물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적당한 크기로 돼 있지만 바쁘게 살아왔다는 거겠죠. 네, 적당하죠. 그만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증폭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소리가 너무 큰 부분을 작게 할 때 역시 효과로 들어가서 증폭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쭉 내릴게요.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작아졌죠. 네, 너무 많이 줄였네요. 네, 효과를 좀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 소리가 작아졌죠. 여기 그래프도 원래는 12 정도까지 왔던 게 많이 작아진 모습입니다. 다시 저는 원상복귀 원상복귀 네, 처음 저장했던 음원 그 소리로 돌아갔고요. 네, 이러한 기능은 보통 DJ가 멘트를 쭉 녹음하면서 적당 거리 마이크와의 거리를 유지하다가 원고를 부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잠시 게스트를 바라볼 때 마이크와의 거리의 차이 때문에 소리가 일정한 구간만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 작아진 구간만 옆에 소리하고 맞춰야 되니까 중폭을 활용해서 소리를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갑자기 기침이 앳취! 이렇게 나왔거나 어떤 뭐 이런 두드리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걸 확 줄이고 싶다. 이런 대로 중폭해서 마이너스로 줄이셔도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딜렉트키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교육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빠르기 속도 변경 그리고 에코 효과 동굴 효과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 변경과 템포변경인데요. 속도 변경은 이만큼의 효과를 내가 속도를 변경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고용준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공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느리게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고용 이렇게 되겠죠. 이런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 더 재밌는 그런 뭐 녹음 편집 방송을 쓸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효과에 들어가서 쭉 내려오면 네 변경 속도 변경 템포 저희는 이 두 개를 할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변경 속도는 소리 자체를 변경시키면서 왜곡시키면서 빠르기가 템포가 바뀌는 거고요. 밑에 변경 템포는 목소리 말 자체 내용은 그대로 간직한 채 속도만 빨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원래 빠르기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까지 연두색이 가득했던 나뭇잎들이 이제 조금씩 여름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나는 효과에 가서 변경 속도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하겠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변화가 있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블로그 사용하거나 가끔 TV에서 인터뷰할 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입으로만 하는 효과가 있죠.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효과를 너무 빠르게 해줘서 말소리가 좀 덜 들리긴 했으나 이거 조금 빠르기를 너무 크게 배속화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더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차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빨라는 졌는데 목소리 자체도 왜곡이 됐죠. 그래서 어떤 말인지 우리가 조금 귀로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다시 되돌리기 하고요. 원상복귀 이번에는 효과로 가서 변경 속도가 아닌 변경 템포 빠르기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변경이 되겠죠. 빠르기를 한 다음에 확인 들어보세요. 분명히 앞에 효과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말이 뚜렷하게 들리죠. 뚜렷하지 않다고요? 제가 빠르게 효과를 많이 줘서 그래요. 빠르게 효과를 좀 덜 주면 속도와 템포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둘 다 내가 녹음한 평소에 말 빠르기보다 빨라지는데 변경 속도로 효과를 주면 목소리가 많이 본 목소리가 왜곡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템포로 주면 빨라는 지지만 말소리가 좀 더 또이 또이하게 들리는 그런 효과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 에코효과 에 대한 부분 하겠습니다. 동굴욨과 메아리효과라고도 하죠. 역시 이 부분을 나는 메아리효과로 하고 싶다. 원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일상을 바쁘게 살아왔다는 거겠죠. 그만큼 앞만 보고 이게 원음인데 나는 에코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메뉴로 들어가셔서 에코 메아리 있죠. 클릭하신 후 이 지연시간과 감쇄 인수에 따라서 울리는 정도 그리고 메아리에 반복되는 시간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해보실 때는 이 시간 초 인수 같은 것들을 좀 변경을 계속 주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0.2 정도라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일상을 바쁘게 살아왔다는 거겠죠. 그만큼 앞만 보고 길을 바쁘게 걸어왔다는 거겠죠.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리고 이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수를 내가 몇을 주냐에 따라서 덜 울리느냐 더 많이 울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저는 효과 없이 그만큼 일상을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원상복귀 하면 원래 둘이죠. 오다시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효과에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속도 변경 템포 변경 에코 그리고 이제 볼륨 일정한 부분의 볼륨을 증폭 높이거나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과는 내가 효과에 주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왼쪽 클릭 후 블럭 설정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효과 메뉴에 들어가셔서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클릭을 해서 효과를 줘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라디오 방송을 함에 있어서 보통 많이 쓰이는 효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편집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2강에서 복사하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삭제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편집은 다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효과는 꼭 필수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필요한 내용인데요. 볼륨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앞에서 효과를 통해서 했던 걸 일정 부분에 일정 값을 줘서 동시에 그 구간들 소리를 증폭했다가 높였다가 줄였다 하는 거라면 이번에 보실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편집 얘를 보여드리기 쉽게 저는 돋보기 내지는 컨트롤 키 하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좀 얘를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본 음원의 소리에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으로만 볼 때 확장이 됐을 뿐이지 소리는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위에 이 아이와 이 양쪽 화살표 표시의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자주 쓰는 이 두 개를 또 얘기를 드리면 이 돋보기는 이 부분을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다. 얘를 클릭 후에 확대하고 싶은 곳을 가서 왼쪽 클릭을 해주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축소가 되는 거예요.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렇게 보면 위에 있는 돋보기와 돋보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과 유사하죠.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아래 올리고 내리고 유사하죠. 다만 이 돋보기는 편집을 하다가 그 위치를 중심으로 내가 좀 더 넓게 봤다가 좁게 봤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i i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블럭 설정 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시간 이동 도구는 얘를 클릭을 하면 그리고 트랙에 가서 왼쪽 클릭 후 이 뒤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이 내용이 음원이 트랙 안에서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로 밀고 싶은데 i로 바꾼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블럭만 설정되고 안 밀려요. 저희가 이렇게 알고 나서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깜빡깜빡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급하니까 i로 커서가 돼있는데 자꾸 뒤로 밀려고 그래요. 뒤로 밀려고 할 때는 꼭 이것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미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블럭 설정은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i로 바꿔주셔야지 블럭 설정이 된다. 다만 블럭 설정이 되면 얘는 또 앞으로 당길 수가 없죠. 당길 때는 다시 도구를 바꿔줘서 얘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할 부분은 envelope 도구 내지는 곡선 이라고도 저희가 보통 부르긴 해요. 그리고 포락선 도구라고 해서 볼륨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을 높낮이를 하는 그런 형태 도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좀 변할 거예요. 잘 보세요. 클릭 변했죠. 다시 i로 하면 다시 클릭 변했죠. 그리고 이 마우스 커서 모양도 위아래 삼각형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와 좀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륨을 조절하고 조절하고 싶은 곳에 끝선에 갖다 대서 다 갖다 대고 클릭을 왼쪽 클릭을 하면 점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내리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서 왼쪽 클릭을 쭉 내리면 소리가 줄어들죠. 다시 올리고 싶으면 클릭 후 올리면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는 거고요. 점을 한번 클릭으로 찍어주고 올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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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바꿔져서 클릭 후에 소리를 좀 내렸다가 그래프가 줄어들었죠. 다시 나는 이 부분부터 소리를 키우겠다. 이렇게 줄였다 키우겠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준 것처럼 소리의 변화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세요. 길가에 가로수를 보았습니다. 얼마까지 연두색이 깍던 눈들이 이제 중시 이런 색으로 울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효과를 준 부분이 여기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제야 그 계절의 변화 네 여기하고 효과가 같지만 아까 뒤에 다른 효과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비교를 못하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열어 바꿔주고 이 부분부터 난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이 정도부터 내려야지. 그러면 클릭을 쭉 내리셨다가 여기는 다시 올려야지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점을 찍어주고 다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그래프의 높낮이도 바뀌겠죠. 이처럼 계절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작아졌다가 이제야 커지고 그 계절에 그렇죠. 소리가 줄었다가 커지고 네. 이 편집은 역시 음성에서도 쓰이지만 보통 배개음악을 소리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할 때 아까 원고 보셨죠. 원고에서 SM 시그널 뮤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업 다운 업 다운 나중에 오다시티 프로그램상에서 음원을 불러와서 할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편집을 많이 합니다. 4강에서 전체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저희가 음원으로 직접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저는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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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께서는 실습을 하실 때 굳이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 차이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음원파일 원래 그 원상복귀 그 파일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되돌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는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했지만 인터뷰를 저희가 따온 음원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음원을 넣고 싶을 때 그럼 파일을 불러와야죠. 아니면 이건 DJ의 멘트만 있는데 배경음악을 깔고 싶다. 그 파일을 불러와야죠. 그것을 이제 다중트랙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이제 트랙처럼 생겼잖아요. 저희 막치 육상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그 경기장이 트랙처럼 생겼는데요. 그 트랙을 또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내가 불러올 파일을 이 중에서 골라오면 되는데요. 저는 캠프파이어송 이라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클릭 후에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음악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한 것은 마이크 마우스 마우스 네. 커서를 끝에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좀 더 더 넓게 볼 수 있고 좁게 볼 수 있고 그거예요. 두 개 다 화면 안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위에가 원래 목소리 음원 DJ 멘트 1강 때 녹음했던 그 파일이고요. 밑에는 음악 파일입니다. 보면 음악 파일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조금 더 크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음악 파일이 시간이 더 기니까 그래프가 더 많이 있죠. 예시 파일로 녹음했던 건 한 1분 정도 이고요. 이 음원 파일은 보면 2분 45초 정도가 전체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돋보기를 이용해서 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위아래가 함께 들릴 거예요. 돋보기 타러왔다는 거 있죠. 목소리와 함께 들리는데 음원 자체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묻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음원 파일을 클릭 후에 저희가 배웠죠. 효과로 가서 중폭으로 가서 소리를 좀 이렇게 줄여서 작아졌죠. 소리 잘 들리실 거예요. 바쁘게 살아왔다는 거 있죠. 음악도 앞만 보고 아까 말한 음악 소리가 작아졌죠. 지금 위 아래 트랙이 같이 들리고 있는데 옆에 보면 음소가 독주라는 게 있어요. 독주는 뭐냐면 두 개 소리가 같이 들리다가 독주를 클릭하면 얘만 이제 독주처럼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회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한번 보세요. 독주를 클릭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들리죠. 밑에는 회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다시 독주를 풀어주면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이번에는 독주를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음악소리만 나오죠. 위에는 비활성화로 꺼졌어요. 회색으로 다시 독주를 풀어주면 위에만 들으면 독주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어 있는 이제 음소고는 반대로 음소고를 클릭한 곳만 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꺼지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바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독주와 반대죠. 밑에도 음소고를 하면 다 꺼지는 거예요. 위에 음소고를 풀어주고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음악도 음소고를 풀어주면 들리는 잠시 이건 실질적으로 편집 과정에서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독주하고 음소고와 똑같은데 왜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느냐 지금 저희가 이 두 개의 음원파일만을 가지고 편집 실습을 하기 때문에 딱 티는 더 많이 구분은 많이 되지 않으나 이러한 음원파일이나 인터뷰 파일이 세 개 네 개 트 개 다섯 개 트랙 이렇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다섯 개 트랙 중에서 쭉 얘가 들리는 순간에 얘만 듣고 싶다 하는 순간 독주를 이제 누르거나 그런데 활용을 이제 하는 거죠. 네 함께 보셨고요. 네 지금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 부분이 이제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볼륨을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증폭하는 것 소리를 증폭하거나 소리를 줄이는 것 그리고 위에 네 모래시개처럼 생긴 엠벨롭 도구 형태 도구를 이용해서 점을 찍고 볼륨을 줄이고 키우고 하는 부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금 다중 트랙 두 가지 이상의 트랙을 불러와서 저희가 편집을 하거나 듣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 1강부터 2번 3강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완성된 편집까지 그래서 듣는 분들은 어 처음부터 음악을 틀면서 멘트를 녹음을 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편집을 하는 전체적인 편집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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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